이게 공구입니다 이거 안그리면 또 서운하죠 참나 애고 자 애고가 애고가 이 공부는 이게 다예요 이렇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제 수신결 하나 더 써서 교정 보고 있으니까 불운간 나올 겁니다만 수신결 용어비결 요런 책이 지금 다 시중에 옵죠 어제 보니까 뭐 용어비결 중고가격이 7만원 해서 나오던데요 근데 책 깨끗하지 않으시죠 깨끗하게 책 보시면 안 돼요 제 책은 막 밑줄 긋고 고시책 보듯이 보세요 안그러면 정보가 안 와요 여러분 이렇게 대충 눈으로만 보면 저만 해도요 갑자기 딴 얘기로 왔는데 저만 해도 책을 그냥 읽어도 제가요 밑줄 치고 다 분석해도 안 것 같죠 전 직접 책을 쓰잖아요 그 내용을 책으로 쓰면요 훨씬 정밀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읽는 거랑 지금 막 분석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분석하는 거랑 제가 직접 쓰고 말하는 거랑 강의하는 거랑 또 달라요 저는 강의하는 게 다 제 공부예요 강의할 때 제가 이해했다고 하던 경전도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면서요 몇 배로 더 이해하거든요 그런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시면 그냥 딱 눈으로 본 만큼 아십니다 그래서 제 수신결 열심히 보시면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런 내용을 더 강조해 놨으니까 설명 더 잘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와 자명 두 개만 미는 게요 몰라 하면 참나랑 바로 만납니다 자명 그래도 사실은 참나랑 만나요 왜 자명한 건 참나밖에 없어요 에고는 자명하지 않아요 고민하는 자리지 답을 내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는 역할이 달라요 답은 참나가 울림을 줘야만 에고가 답을 냅니다 제가 그럴 때 에고는 결정장애에요 결정 못 내려요 자명할 때 딱 여기서 때려줍니다 탁 자명 근데 이제 에고가 결정을 아예 못 하냐 아뇨 욕심에 따른 결정은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른 부분에서는 뭐가 옳으냐에서는 결정 잘못해요 뭐가 이롭냐 그러면 난 저거 갖고 싶어 바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고가 이런 이게 합리적이냐 진리에 맞느냐 이런 질문에는 에고가 사실 답을 못합니다 본인이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딱 그런 자리입니다 에고는 그래서 참나에서 울림을 줘야 진리를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명 여러분 자명해지려고 노력해도 깨어나게 돼 있어요 몰라 판단을 중지해도 여러분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참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자 왜 그러냐 참나가 원래 고요하고 참나가 원래 자명한 자리에요 자명하게 알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어떤 한정 오염이 없는 고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 조건을 몰라 에고더러 판단을 중지시켜 버리면 참나로 돌아가 버리고 에고더러 자명하게 판단하라고 그러면 또 참나랑 하나가 돼 버려요 참나가 원래 고요와 자명 덩어리에요 여러분이 정신 상태에서 지금 뭘 알아서 자명이 아니라도 한 점 뭐냐면 찜찜한 거를 일체 버려 버린 상태 자명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가 이미 참나 상태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몰라 하라고도 하죠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바닥을 치기도 해서 판단을 중지시키기도 하지만요 다른 방편 뭘 쓰죠 삼삼은 구 자명한 얘기만 해서 깨어나게 해요 삼삼은 구 할 말이 있으세요 안식이 오죠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서 안식이 오면 오늘은 목요일 할 말 있으세요 자명합니다 그 삼세근을 들고 있다가 삼세근 이건 삼세근이다 할 말 없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구구담만 하고 계시면 깨어나요 아시겠어요 왜 찜찜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자명과 이 몰라의 힘은요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참나랑 하나로 연결시켜 줘요 왜 기독교적으로도 성령은 평안과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맞는 생각만 하고 일체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상태로 여러분을 몰고 가버리시면 그냥 하나님과 참나랑 하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단전호흡은요 그 상태를 가지고 또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비방입니다 단전호흡은 그거는 그것대로 챙기시되 정신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늘 몰라와 자명입니다 딱 머리에 아주 박아 두세요 지금 뭔 일 하시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몰라 명상을 할 때는 잘 되는데 하루에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고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땐 참나를 놓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몰라 하시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실 때 몰라 하기 애매하잖아요 난 일을 지금 처리해야 된대요 자명을 하세요 여러분 활동할 때는요 늘 이걸 부르고 있어요 자명한가 그럼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자명한가 찜찜함이 없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찜찜함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참나 상태예요 찜찜한 거 지금 있으세요 찜찜한 생각? 그럼 그거 놔버리세요 자명한 생각으로 채우세요 머리를 자명한 거 찜찜한 게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애고로 확 끌어내려집니다 자명한 생각들만 들어오면 확 여러분 정신이 승화됩니다 참나랑 하나가요 예수님이 자명한 상태지 늘 몰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몰라는 밤에 제자들 없을 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몰라 하셨을 거예요 하느님하고만 만날 때 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상 중에 제자들하고 늘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계신데 어떻게 계속 몰라를 하고 계세요 그럼 뭐 하고 계시겠어요 그때는 자명이요 자명한가 자명한가 자명하기만 하면 돼요 자명함 안에 몰라가 들어있어요 반대로 보세요 아무 일 없을 때 몰라 하고 계신 게 그게 자명한 상태 아닌가요 찜찜함 하나도 없는데 몰라 안에 자명이 또 들어있어요 원래 하나니까 그게 원래 참나 하나로 말하면 참나 자리니까 에고 세계에서 찢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한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뭘로 들어가건 또 다른 요소도 같이 있다고요 몰라 해도 보세요 몰라 해서 참나에 들어가면 참나는 원래 자명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명할 수밖에 자명해 가지고 참나랑 연결되면 참나는 원래 평안한 자리니까 몰라가 자동으로 일어나죠 초연해지죠 그러니까 자명한 생각만 하시면 초연함이 같이 옵니다 지당한 생각만 해보세요 초연해져요 우리가 죽음이 두렵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명한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자명한 정보가 별로 없는 세계를 연구하면요 찜찜해지니까 같이 마음이 여동하게 돼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명함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의 자명은 뭘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 모르시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나는 모른다가 자명한 거예요 그 생각을 빨리 하시면서 머리를 다시 맑게 만드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는 행위가 찜찜한 행위들이잖아요 그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머리가 자명해집니다 그럼 자명해지면 참나랑 접속이 되죠 생사도 초월화제랑 접속이 되니까 이런 죽음이건 뭐건 문제를 다룰 때 여유로운 상태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여유를 잃지 마시고 깨어 계시고 자명한 상태로 계세요 그게 곧 몰라예요 그러니까 몰라를 해도 되는 경우는요 당장 내가 판단할 게 없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몰라 하세요 5분씩이라도 일하다가 바쁜 와중에도 잠깐씩 몰라 하세요 5분만큼은 내가 아무 판단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는요 그러면 몰라를 못 하면 나는 공부를 못 하는 거냐 아니에요 자명한 생각만 하세요 자명한가만 계속 물어보세요 자명해? 지금도 자명한가만 물어보세요 정신이 딱 단속이 됩니다 찜찜한 생각들이요 이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명한가? 난 지금 자명한가만 보겠다 생각을 없애겠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풀어놓고 명상하는 법은요 자명한가만 난 체크하겠다 그러면요 이 뻘소리가 덜 나옵니다 벌써 자체 검열이 돼가지고요 못 나와요 난 자명한가 보겠다 자명하지 않은 놈은 나 색출해내겠다고 딱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막은 건 아니잖아요 생각은 일어나는데 뻘소리가 덜 나온다고요 벌써 검열이 돼요 내부 검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교 선비들이 이걸 신독이라고 그랬어요 신독 자기 혼자만 아는 나만 아는 자리를 조심하는 것이 일상 중에 경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명상 일상이 아닌 한문 어려운 말 하나만 쓸게요 미발이라 그래요 마음이 발동 안 했을 때의 경 요거는 이미 있자 써서 이발 이미 마음이 발동 했을 때의 경에서 이발의 경법은 신독이다 그럽니다 신독 생각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모르고 나는 알아요 내 속의 생각들 그거 검열하고 있는 상태를 이것도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유교에서 경은 깨어있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작동했을 때의 깨어있음을 어려운 용어로 이발의 경 이거 율곡이나 태계 선생이 쓰던 말입니다 미발의 경 생각이 없는 상태에 깨어있음은 그냥 몰라만 하고 있으시면 되요 그거를 조선 선비들은 전향이라고 불렀어요 마음을 잘 보존해서 배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가만히 몰라만 하고 있어도 배양이 되고 평소에 마음이 작동할 때는 깨어서 자기를 검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향과 신독 신독을 또 다른 말로 성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양심 성찰의 근원입니다 성찰 신독 성찰 전향 성찰 이렇게 보통 말 많이 하죠 짝을 지어서 전향 성찰 그러니까 예전에 선비들이 저렇게만 얘기하면요 저게 고도의 선법입니다 왜냐 대승보살들도 다른 선이 없어요 참나랑 불성과 합의되어 있거나 이 애고를 잘 관리해서 육바람이나 맞게 쓰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비들도 저거밖에 없습니다 전향 성찰 이게 다예요 전향 그러면 여러분 문집에서 옛날 선비들 문집에서 전향 성찰 만나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또 별 얘기가 아닌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대로 번역해서 마음을 잘 보존하고 배양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향은요 일 없을 때 마음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 몰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나랑 단단히 하나가 돼 있는 상태에요 마음의 한 점 때가 없이 광명한 상태 태계 선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양처럼 밝은 상태 마음이 몰라 말하고 있는 몰라 안에 자명이 있어요 몰라만 있는데 태양처럼 자명해져요 광명해져요 몰라 안에 자명이 있어요 현실에서는요 일과 중에는 성찰하라 생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이미 마음의 생각들은 복잡해요 성찰하라는 건 자명한 친구는 살려두고 찜찜한 친구는 내 차라는 너 찜찜하네 빠져줘 빠져줘 찜찜한 걸 찜찜하다고 알면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답을 꼭 알아야 데이터가 많아야 자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난 그 부분에 대해 데이터가 없어 이것도 자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없는데 억측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답이 없는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답 없는 고민만 멈춰도 자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 이거 알아? 몰라 그러면 자명한 거예요 모르는 거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데 아 그게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찜찜해지는 이유입니다 적당한 찜찜함은 필요해요 왜? 더 자명해지려면 또 그런 찜찜함에 빠졌다가 살아나오면서 우린 더 자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찜찜함이 스트레스도 필요한데 과해지면 안 되거든요 과해지지 않게만 그게 스트레스가 찜찜함이 51% 이상 되면 빨리 그때는 리셋시킬 수 있어야 돼요 몰라 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딱 좋아요 왜냐 나를 긴장시키거든요 깨어나게 적절한 찜찜함은 여러분을 하여금 더 자명해지게 이끌어주거든요 자극제가 되거든요 근데 자극제 이상이 되면요 여러분 이건 아니야 할 때는 빨리 쳐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찜찜함으로 가득 찬 것 같다 이 상태 좋지 않아요 왜 깨어있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 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자 바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명하지 못한 상태고 지금 자명하지 못함이 51%가 넘었죠 그러면 여러분 참나람 접속이 끊겨요 에고 상태에 매몰되고 있는데 그때는 3 3은 9라도 하셔야 돼요 2는 4 2단이라도 쭉 3단이라도 외시고 외시다 보면 자명한 말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때 되면 다시 내가 빠져나왔구나 하는 거 알아요 좀 전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하는 거 바로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분들은 뭐겠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나만 몰라서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 상태도 알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 알아야 돼요 자기 에고가 뭐가 51% 인지도 알아야 돼요 자기 에고에서 욕심인지 양심 참나랑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다 알아야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다는 거는 참나도 알고 에고도 알고 다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되는데 결국 이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시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못 됩니다 왜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멈추시면 되겠어요 몰라 자명 신공을 쓰면 돼요 몰라 진정제 투여하고 자명으로 자명해 자명해 라고 물고 늘어지면요 이게 진통제와 치료제 역할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놓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명한 생각을 하는 게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상태예요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는요 자명한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찜찜함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찜찜함이 방치되지 않고 바로바로 자명적으로 결론이 나 주는 거죠 음 그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건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전문가 불러야 돼 안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 그럼 내가 판단할 수 없어 하늘이 지금 내가 미래의 일을 다 알 거라고 믿고 나한테 어떤 양심적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채로 내 역량에 맞게 해보라고 하는 거야 미래의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채로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정보를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당해지시라고요 나는 내가 아는 정보에서는 이게 제일 자명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난 이게 지금 제일 자명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못마땅하시면 정보를 더 주시든가요 전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정보 안 주셨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 정보 가지고 제일 자명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늘한테 저는 고하고 해요 하늘한테 꼭 고해요 저 이렇게 합니다 갑니다 이게 못마땅하시면 정보를 좀 더 주시든가요 아니면 이렇게 갑니다 해보는 거죠 자명한 일을 자명하게 해놓고 그 과보를 보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하늘하고 대화하는 법입니다 이 짓을 오래 하면요 하늘하고 뭔가 수작을 하게 돼요 느낌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어떻게 어떻게 오신다는 걸 알아요 반응이 어떻게 온다는 걸 알고 그럼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하늘하고 수작을 하는 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부려버리면 틀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남은 몰라도 내가 마음을 비우고 움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수가 내가 마음을 더 욕심 부리면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남은 몰라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아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건 하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 수작을 부려가야 돼요 이 수작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카르마 경영의 전문가고 양심 전문가입니다 이런 수작을 부릴 수 있어야 사실은 군자니 보살니 사도니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런 자질이 갖춰지면요 사도니 군자니 보살니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거 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구잡이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너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대리인이란 뜻으로 사도예요 사도라는 거는 심부름꾼이란 뜻입니다 사자 사도 하늘의 대리인이란 거예요 하늘이 일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네가 좀 해줘 라고 맡긴 사람들이 하늘이 그거 맡기려면요 하늘하고 수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뭔 일을 할 때 이게 하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하늘이 어떤 결과를 줄 건지 이거 모르면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늘의 뜻도 모르고 그 일이 어떻게 대충 돌아갈지 과보도 모르면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못하죠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너네 지금 옳지 않아 이대로 살면 어떤 벌을 받을까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언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늘의 뜻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즉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알아야 되고 그 공식을 어기면 결과가 좋으리라 나쁘리라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차서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그거는 어디서 실험 하시느냐 양식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실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예언자 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딱 보면 이제 분석 딱 해보면 아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네 자기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제 처음 분석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안 맞아요 결과가 하느라고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느라고 안 맞아요 아 이러면 과보가 안 좋겠는데 은근히 과보가 괜찮게 와요 내 판단하고 안 맞는 경우가 처음에 당연하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는데 대본에 안 좋은 과보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잘못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건데 이게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늘의 뜻 그대로 알고 분석하면 여러분 바로 사독감들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어떤 거보다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영적 훈련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훈련이에요 영적 기능 보유자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문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 깨어있는 사람만이 내가 어디 욕심 부렸는지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과보가 내 계산하고 달랐는지를 늘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가 자기를 냉정히 누구보다 냉정히 보면서 자기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어떤 편견을 가졌기에 과보가 내가 내 계산하고 틀어졌는지를 늘 생각해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뭐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육바람일에 맞는 선택을 하고 과보를 한번 보시고요 어긋난 걸 하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과가 없기를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은 죄는 많이 줘 놓고 과보는 안 오길 바라실 텐데 칼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안 온 과보는 다음이라도 받겠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사후세계도 모르고 다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상 이번 생에 수작을 해보니까 뿌린대로 100% 거두게 해주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하늘이 그러면 내가 뿌렸는데 아직 안 받은 것들은요 다음이라도 받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다음 생을 꼭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번 생에 그렇게 치열하게 인과 분석을 해본 분은 알 수 밖에 없다니까요 참나가 영원한지 어떻게 합니까 분석해 보세요 최소한 이번 생에 에고는 변하는데 참나는 안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요 변하는 건 에고의 세계고 여기는 안 변하더라 그럼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에고의 세계잖아요 여기는 생사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전생 내생 몰라도 여러분 참나랑 에고 속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험해 보면 아는데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 실험 못 해볼 거는 또 사후에 우리가 실험해 봐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늘 이겁니다 생전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엄청 많다는 거에요 그건 알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그건 여러분들이 실험하셔야 돼요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고 살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 다 알아줘요 여러분들 자명하게 돼요 지금은 멀리 있는 것 같죠 차가 달리다 보면 먼 산 있죠? 언젠가 그 산 밑에 지나갈 때가 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 개념 같은 게 자명하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어요 학당의 안내만 따르시면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라고 아니라 자명한 말만 들으시면 돼요 누구 말이든 자명한 말만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최대한 자명한 얘기만 해 드릴 테니까 따라가서 한참 한번 걸어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힘이 생기세요 항상 지금 몰라 하시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생각한테는 몰라 그리고 물어보세요 난 자명한 거야 자명한 생각만 하고 있나 뭐 뻘 생각하는 거 있죠? 좀 힘 빼세요 몰라 해버리세요 항상 같이 쓰는 거예요 자명 안에 몰라 있고 몰라 안에 자명이 있으니까 계속 몰라와 자명으로 마음을 관리 안 하면요 우리 마음은요 금방 뭔가 병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꼭 뭐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하고 진단이 안 나와도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원래 의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선을 정해 놓고요 고선 넘으면 당뇨 고선 직전까지 당뇨가 아니에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 건강은 여기 있어요 마음이 우울증 여기 넘어가면 우울증이에요 그 직전이 있어요 이건 건강합니까 아니죠 뭔 얘기냐면 딱 어느 병증 나와야만 병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 바로 아셔야 돼요 지금 나 건강하지 않다 꼭 우울증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아 지금 나 내 마음이 우울증이라는 게 아니라 우울해지고 있다 우울함에 너무 빠져 있다 불안에 너무 빠져 있다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기쁨에 너무 빠져 있다 너무 막 기뻐서 혼자 웃고 다니셔도 안됩니다 중으로 돌아오세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참나의 은은한 기쁨 말고 애고가 너무 기뻐하다 보면 또 애고가 실수합니다 오바해서요 여러분 오바할 때 실수 엄청 해요 이 중생은요 조금 잘나갈 때 척을 엄청 지어 놓습니다 못 나가면 또 그렇게 또 자기 반성하면서 막 잘 살아보자고 하다가도 오히려 힘들 때는 자기 반성을 하는데 잘나갈 때는요 하늘이 나만 이뻐하는 줄 알아요 또 팽 당하고 나서야 아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땐 또 막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난 원래 막 이 자리가 맞았어 난 원래 이럴 사람이었어 하다가 사람들도 안 돼 보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죠 막 자기 비하하고 있어서 아니야 너 사실 괜찮아 그럼 또 막 잘난체를 시작해요 사람은 물에서 건져주면 또 잘난체를 시작합니다 사실 내가 소시적부터 좀 그랬지 항상 위기에 빠지면 누가 도와주더라고 내가 너무 막 복이 많나 봐 아 재수 없는데 해서 누가 운명이 밀어서 또 자빠지면 자기 비하가 나는 늘 이랬어 모든 일이 막 하늘이 다 망쳤어 또 도와주면 또 내가 잘나서 그래 잘되면 다 자기 탓이고 안되면 다 남 탓 이게 저를 포함해서 중생들의 에고의 기본 제어올 때 좀 프로그램이 그래요 자기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에고한테만 판단을 맡기면 에고는 보세요 데이터가 부족하죠 자기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나는 잘하려고 했어 자기 의도는 다 알아요 남의 의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되면 다 자기 탓이고 또 안되면 다 남 탓인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망쳤어 남 때문이야 내가 모를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난 망쳤어 난 잘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건 되게 크게 보고 또 남의 건 작게 보고 어떨 땐 남의 걸 크게 보고 내 걸 작게 보고 하면서 에고는 계속 가중치를 달려주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계산만 해요 자기가 옳았다는 항상 그 입장에 서려고 해요 이거 그냥 아셔야 돼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친구를 하나 달고 살아요 그 친구가 내 삶을 사실은 주도해요 우리 삶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틈나면 몰라 자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요걸 요거 복용을 빼먹으시면 금방 여러분 애고 애고가 많은 판단을 해놔버리고 주변하고 척 지어놓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놔요 애고가 나가지 말할 말 많이 해놓고 말은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이게 잘 봉합해도 금가 있어요 아무리 잘 붙여도 금이가 있어요 말이 한번 나가 보면요 나가지 말할 말이 나가버리면 상대방 마음에 완전히 큰 상처가 생겨요 무영의 상처가 이미 나 있어요 그거 녹이려면 공을 엄청 많이 들여야 돼요 여러분 좀 내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한번 진짜 죽을 고생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이 안 녹을 겁니다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만 안 했으면 될 일을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뒷감당을 하고 있는데 애고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옳아 그 사람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야 딱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애고는 편하거든요 애고는 이런 식으로 금방 금방 합리화해서 여러분을 위한 답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라고 그러니까 자기 방업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애고만 너무 믿으시면 큰일 나요 금방 여러분 소시오패스 돼 있어요 주변에서 인성 쓰레기 돼 있어요 잠깐 방심했는데 난 나 좀 살겠다고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는 내가 완전히 왕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녹이세요 몰라와 자명으로 늘 마음을 녹이세요 딱딱해지면 안 돼요 노자에 나오죠 딱딱해지면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게 깨어있는 거고 진짜 강한 겁니다 늘 풀려 있는 화가 나다가도 금방 풀려야 돼요 화내지 마시라는 게 화로 굳어지면 안 돼요 화로 계속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며칠씩 화가 났죠 최대한 빨리 다시 풀어야 되는데 애고도로 풀으라고 하면 못 풀어요 왜 애고는 자기 억울한 것만 곱씹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래요 몰라 자명하고 계세요 너 자명해? 그러니까 애고 건들지 마시고 몰라 자꾸 진통제 계속 놔주면서 그럼 애고가 좀 살만해지잖아요 진통제 맞으니까 그때 자명이 계속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 자명해? 네 생각 자명해? 너 후한 감당할 수 있어? 너도 피해 입을 텐데? 이러니까 자명한 얘기만 계속 해주면요 애고가 알아서 계산을 때립니다 통박을 또 굴려서요 또 멋진 이론을 들고 나와요 음 이게 모두를 위한 것 같아 하면서 애고가 보면 애기들 같이 굶다니까요 애기들한테 몇 개 데이터 주면 애기가 스스로 판단한 것 같죠 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사고 싶어 막 울고 너 이거 사면 이거 나중에 못 사는데 그럼 조용히 갖다 놓습니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이게 제일 합리적이죠 즉 상대방이 계산 때려가지고 음 아니겠구나 하고 지가 판단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애고도 남처럼 생각하고 애고한테 한번 판단하게 해보세요 자존심 상할 일 뭔 일 많잖아요 그럼 몰라 하고 처연한 상태에서 제삼자처럼 물어보세요 너 자명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거 하면 이거 잃는데 너 이거 하면 이거 포기해야 돼 쭉 물어봐 주시면 애고가 나중에 차분하게 딴 얘기를 합니다 음 이번은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음 이번은 내가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고가 여러분 애고랑도 좀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몰라 자명은 애고랑 거리 두기입니다 그래야 좀 관리가 돼요 안 그러면 애고가요 금방 망란이가 됩니다 막행위가 됩니다 자기 왜 그 자아성찰지능이라고 지능 따로 있죠 그 지능이 중요하냐 자아성찰지능이 없이는 자기를 돌아보질 못하고 그건 사실은 영성지능이에요 근데 자아성찰지능을 바로 영성이라고는 안 해요 영성지능이라고 왜냐 도둑들도 자아성찰지능이 높아요 사기꾼들도 높아요 늘 자기검열하면서 합니다 혹시 지금 이번 사기가 티나지 않았나 항상 자기의 객관적 처지를 잘 돌아 봅니다 뭘 하려고 해도 사기를 치려고 해도 자아성찰지능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영성을 개발하는 자아성찰지능을 얘기하는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는 힘 몰라 자명만 하시면 됩니다 몰라 하면요 지금 들고 있는 기억을 잠깐 날린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리셋한 거 몰라 하면 기억을 한번 잃어버려요 지금 품고 있는 고민들 그런 쓸데없는 기억들 한번 잃어버려요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 사랑 이런 거를 잠깐 놔요 그러면 몰라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리셋이라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신선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창의적으로 창의적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여행 가면 창의적이 돼요 왜? 다 모르는 데거든요 모르는 데 여러분을 갖다 놓으면 활발하게 여러분에는 그 모르는 정보를 여러분이 아는 정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치게 작동합니다 상황을 낯선 데 날 갖다 놓으면 우리는 절로 창의적이 돼요 마찬가지로 몰라만 하시면 몰라 하면 이 순간 점점까지 어떤 일정한 기억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있었죠 어떤 기억과 어떤 판단 어떤 습관 속에서 그거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 하고 나면요 다시 신선해집니다 지금 내 주변에 놓인 환경과 다른 식으로 관계를 또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같은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몰라를 자꾸 하는 사람은요 무섭게 창의적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저 판단하겠지 늘 그렇게 판단해왔잖아 하는 사람이 몰라 하고 자명해 물어보면요 자명한 거 판단해 버리면 상대방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갑자기 죽으려고 저러나 왜 바뀌었지 사람이 바뀌었지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판단이 바뀐 거죠 습관이 바뀐 거예요 다른 판단을 내려요 기본 성향은 같더라도 다른 판단도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바꿔가는 게 몰라와 자명이 갖고 있는 무서운 힘이에요 제가 몰입 책에서 몰입과 몰입사고라고 했지만요 사실 다 하나입니다 몰입사고는 몰입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사고를 할 수 있다면 몰입하고 계신 거고 몰입을 하면 몰입사고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몰라와 자명은 항상 이렇게 서로 도와줘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선정과 지 정의 쌍수 그래서 수신결 한 권이 정의 쌍수만 노래한 책인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오늘 제가 해드린 거예요 몰라와 자명이란 영어로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러고 이제 수신결 책 보면 아 다 그 얘기구나 하실 거예요 몰라와 자명 지금 자명하십니까 찜찜한 거 있으면 날려버리세요 몰라로 날려버리세요 지금 몰라 하고 계신가요 해도 자명해지셔야 돼요 머리가 맑고 초롱초롱한 상태야 돼요 늘 이렇게 신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과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참 기분 안 좋을 때도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면요 갑자기 싸우고 있는 상태가 다른 시각에서 보입니다 왜 이러고 있지?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왜 이러고 있지? 다른 생각 하나 들어오면 그냥 끝나요 그 다음부터 말려도 애고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왜? 그게 더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애고도 그래서 애고한테 빨리 이롭다고 판단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깨워계셔야 돼요 정치도 그래요 군자들은요 진리를 좋아합니다 애고는 이익을 좋아합니다 정치를 한다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감안해야 돼요 국민들한테는 이롭다는 걸 보장해 줘야 되고 이게 모두한테 이롭다 단 너한테만 이롭다고 하면 또 사심이 싹트니까 이게 국민들 모두한테 이롭습니다 그게 또 뭐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욕심과 양심을 잘 챙겨가는 거예요 그대들한테도 이롭다? 하지만 이건 진리다 이래야 이 마음이 완전히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고는 이로워야 따라가요 정의롭다에는 잘 안 따라가요 애고는 그러니까 애고한테는 이익을 보장해 줘요 그런데 그 이익이 보편적 진리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건 좋아요 단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익을 그러니까 군자들이 볼 때는 양심을 좋아하는 거고 진짜 진짜 진정한 이런 양심 리더가 나와서 국민을 이끌 때는 국민들은 이로워서 따르고 군자들은요 정의로워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번역한 대학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대학책에 그래서 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으니까 대동이다 군자는 정의로워서 좋아하고 국민은 이로워서 좋아하는 세상 그게 대동 세상 우리 환웅이 예전에 내려오셔서 대동 세상을 열었죠 신실을 열었죠 그때 리더들은 철학을 가르쳐 주고 국민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롭죠 그게 동양 전통이에요 대동 다 좋아야 된다 국민은 이로워지요 그래서 물질문명은 물질문명대로 이롭고 정심문명은 정심문명대로 발전하는 거 이걸 최고로 추구합니다 정심문명만 발전하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물질문명이 너무 낙후하면요 국민들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티벳도 정심문명만 찾다가 나라 넘어가고 국민들 고생하고 결국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 이것도 인과분석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막 불법만 닦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났을까 그거 분석해 봐야 돼요 뭐가 빠진 게 있어서 그래 하나만 챙기면 결과가 안 좋구나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도 대동세계를 여세요 세상에서 그런 게 열리길 바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애고도 무시하지 마시고 애고는 양심이 어긋나지 않는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애고도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참나는 참나대로 늘 깨어서 진리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상태 그 상태 잘 관리하시는 게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임무입니다 오늘 하루 생을 부여받은 임무요 그거 잘하면 오늘 잘하신 거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주눅 들지 마시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막 돈 벌어올 거 뭐 할 거 생각하면 다시 막 괴로워지시겠지만 또 몰라와 자명으로 뭐 지금 당장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하고 또 다시 자명해지시고 이렇게 계속 자명한 대화를 자기가 자기랑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뭐 스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멘토 찾아가서 다 불구하고 안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해줘야 돼요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셀프로 하기 싫은데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